오늘 경기는 저희가 양수님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양수님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국초리 한번 골쳐라, 국초리. 국초리 한번 골쳐라, 국초리. 국초리 한번 골쳐라, 국초리. 국초리옥에서 축구, 롱구, 배구, 육상 등 13개 종목으로 나뉘어 전개되었습니다. 인민체육대회가 진행됨으로써 전문 체육선수들이 기술을 도안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원나라의 체육을 품을 입혀서 모든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도입니다. 저는 여기에 김일성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보면서 평양시 체육단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 저희 심정은 지금 같이 내려가서 축구 경기를 하고 푼 심정입니다.